5.2.3.1. 어! 1 열심히 하셨네요. 6.8에. 여기에 리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쳐야 돼.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고요. 스펠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매칭도 해야 되고요. 스펠 빼고 암기 equal 매칭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알죠? 먼저 문장카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1번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였더라? 헬로 샌 안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앤, 하이 앤 뭔데요? 헬로 하이 똑같이 인사할 때 쓰는 거니까 당황했고요. 그 다음 바이쌤, 굿바이 쌤, 바이바이 쌤 뭔데요? 굿바이 쌤 바이바이, 바이바이 쌤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골라 굿바이 앤, 바이바이 앤 바이바이 앤 오케이, 그냥 굿바이 앤 굿바이 앤 굿바이 앤 굿바이 앤 오케이, 이거 선생님 부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굿바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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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하고 그 다음에 مRY 그 다음에 네 ぐ 굿 아침에 있다보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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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 늘 얘기하는데 근데 요런 시험지면 어떻게 해야 됐나? 고른 다음에 써야돼 그래서 잠깐 깜빡깜빡한다 오케이 아침 인사 뭐다? Good morning 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침 인사 하시는거에요 미국에서는 뭐라구요?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Miss Cook 뭐라구요? Good morning Miss Cook 미스는 여자들 부를 때 쓰는거에요 여자들을 그리고 이건 형일이 보통 이러면 성이에요 여성 미스는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거에요 근데 미스는 남자한테 붙이는게 아니고 누구한테 여자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윤선생님 뭐 뭐 윤선생님 나중에 서영이가 선생님이 됐다 윤선생님 이렇게 부를거 아니에요 그치? 이처럼 쿡선생님 이렇게 부르는거에요 미스쿡 좋은 아침입니다 쿡선생님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후인사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오케이 굿 하고 그 다음에 afternoon After After 그 다음에 Nooon 그 다음에 afternoon 뭐라구요? Good afternoon Ap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fternoo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이만의 저녁인사 그 다음에 이만의 저녁인사 그쵸 Good evening 정말 이렇게 연습해와 보니까 기억나나 Good evening Good evening 자, Evening 저 수요일에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Good evening Evening Eve 늑은 똑같이 쓰면 되겠네 Good evening Good evening 여기가 여기가 이브 늑 맞습니까? 오케이 Good eve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맞춤 것들을 맞춤까? 아침 점심 저녁인사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맞춤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탈자 그쵸 Good night Good night 나이트 오케이 그래서 Good 나이트 쓸 때 옛날에 B, B 할 때 레벨 B 할 때 B 체크할 때 나이트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나이트 쓸 때 조심해야 될게 소리 안나는 GH 가 들어있어 그래서 나이 I가 I 소리 나고 소리 안나는 GH 그래서 I, G, H 에서 GH 이 소리가 안 나서 여기까지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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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러면 Good night 그래서 잘 자가 뭐다? Good 나이트 그래서 잘 자 할 때 뭐라고 그런다? Good night 굿나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핸데요 그 다음에 단어 카드로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응? 갖추고 있네 잠시만요 왜 자기 목적을 갖출 수 있을까? 자기가 알아 그냥 업데이트 한 것 같은데 비벼내 바누팔를 기야내 오케 그래서 읽고 뜻을 얘기해주면 되겠네 아 읽하지 말고 잘 하자 오케이 그래서 저녁이 뭐였더라? 나이트 뭐였나 나이트 이번에는 깜깜한, 그렇죠. evening. evening은 evening 잠자리로 evening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짧은 거 hi 그 다음에 aft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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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분 그 다음에 밤은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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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침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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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안녕 bye good bye 만났을 때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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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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